아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아 졸려가지고 방송 좀 켰어요 이거 보여줄까? 어제 돌릴 때 영상 찍은 거 10만원 질러서 뭐야 1포네? 존나 잘 뜨겠는데? 하고 질렀지 1포밖에 안 돼?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예 어 뭐야 어 잠깐만 카톡이 뭐였네 빵..집은 빵네터한테 카톡하네 제발 죽겠다 아 씨발 이게 아 죽었다 아 아 아 이거 훈수 들으면서 하니까 느리다 내가 100개로 연습할게 자신만의 롤치를 하라고? 그래? 오히려 방송 끄고 했을 때 승률이 좋아 벤델시티 가야지 좋아보이는데? 저 로아이 새끼야 싸다 이거 오 씻 진짜 나야 버그 승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이 새끼 버그 이 새끼 뭐야 아 뽀삐 존나 느리네 우와 머리 아프니까 템 남 바로 만드는 편 나의 주관대로 해보겠어 얘도 그냥 넣는 편 부인수 만들어야지 어차피 여긴 실버야 내가 더 세 이 새끼야 이번엔 피관리한다 제대로 잊었다 너네 여기는 실버라서 피관리만 해도 살아남음 초반에 그냥 다 때려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만 딱 전연대로 가 연우는 현대인의 필수템이니까 연우는 뭐 없으면 연우 먹어도 되고 꼭꼭 먹어도 되고 뭐 먹거든치 뭐 오 이겼다 이겼다 연승 존나 오달진데 너무 달아요 대형대 잠깐 어 빨리 얘들아 뭐 돌릴까 나의 주관대로 해보겠어 1이 좋아 와우 오 아펠이다 아펠한테 이제 그럼 템 다 줘야 되지 않냐 오 사타곤 1회 세트 야스오 쳐내야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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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온이야 정리할게 좀만 기다려라 머리 멈춰있는 상태다 금방 올라간다 아 씨X 머리 정지 왔어 아 처음 하는 거 하면 머리가 멈추네 아 집중하자 여기서 빼야될 것들 빨리 빼자 근데 레버 팔아있어 아 씨X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모르고 잊었어 잔파네 하자 아 씨X 크샤나한테 줄라 했는데 머리 정지 왔어 와 졌다 와 씨X 존나 세네 와 씨 머리 개 세게 아프네 훈수 없이 해볼게 진짜 훈수 없이 그냥 대깨로 한번 해볼게 존나 좋은 거 넘겨도 어쩔 수 없다 막 넣어도 어쩔 수 없다 숨 참아 오 재밌어 보이네 완전 대깨로 해볼게여 아 이게 여러분들 말 들어야지 실력도 늘긴 하는데 어지럽다 이게 메타가 계속 바뀌니까 언제든 이거 써야 되고 이번에는 이거 써야 되고 이게 진짜 롤치에 어려운 점인데 헬로우 어라? 여기서 이게 뜬다고? 어? 타곤이 한 명 있는 걸로 타곤? 이것만 봐야겠다 어떻게 할까? 얘들아 이것만 선수 없이 해볼게 타곤 가는 게 좋겠지? 오케이 다시 채팅을 지웠고 와 이 새끼는 뭐야 정선 두개에다가 보건? 우와 씨X 뭐야 이 새끼 왜 안 녹아 나도 안 녹아 이 새끼야 안 돼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피가 안 달아 우와 씨X 피가 안 달아 타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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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들아 여기에 무슨 템이 베스트냐? 아필한테 줄 거면 더하기 뭐 필요하지 여기서? 아 고고 우와 와 존나 쎄 우와 더 빨리 더 빨리 오케이 레버만 해도 되잖아 백호즈 내 주식이야 언젠가 떡상 할 거야 어? 사수? 사수 캐릭이 뭐 없는데? 한번 살짝 올려보고 헉 오 마이 갓 널 그냥 벗겨내겠어 호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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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악 안 돼 너 이미 끝났어 럭스를 드디어 손전칠 때야? 내 럭스 럭스 그래도 딜 좀 넣었는데 딜졌네 에헤이 조졌네 어? 백발백중 상징 에쉬 이건다 2번이잖아 아니야? 낭만이야? 이러면 태블마 수맹 수맹 하나 넣어줄까? 씨발 수맹 하나 넣자 안 돼 딜졌어 파프레 에쉬 찾았고 저 쟤 쟤 하나만 찾으면 되네 오오 됐어 형님 한 번 더 돌리자 뭐 없네? 어? 리산 지나쳤어? 흠흠 음하이 리산 찾아야 돼 아 씨발 리산 하나 놓쳐서 돈 얼마 날리는 거야 안 돼 어? 백발백중 몇 개가? 어? 파곤이 떨어졌네 아 기원자가 얘 뺐어야 됐다 카르마 그래도 세다 강하군 왜 왜 곱밥아 곱밥아 어딜 물음표직이네 아니 하나도 없어 계속 끼고 계속 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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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제발 드디어 만났는데 제발 제발 드디어 만났다고 제발 으아 으아 어 어 아 씨발 아 씨발 모르겠다 타곤이 어떤거요 타곤이 있었어? 아 이게 타곤이야? 어 씨발 조졌네 타곤이 안되는데 어 버틴다 어 쟤 저거 넣어줬더니 좀 버틴다 방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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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씨발 제발 trop 오 오오오오ced 오오 volont 오오오호 fertility 으아 오오오오오옿 시 어디갔니? 어어하 여기 있다 에코야야에.. 에코 씨발 년아 그만해 에코쌍 년아 그만해 애꽃삼겨라 애꽃삼겨라 하지마 시바 이래도 6등이야? 아 시 리산 하나 놓친 것 때문에 8렙도 못짚고 한 돈 40원 날리고 그거 하나 안 놓쳤으면 살았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